안녕 어디가 잠깐만 들고 있어 한번 까매주자 아니아니 고양이 이따가 줄게요 야 니가만 떼면 어떡해 여기다 약 뿌려봐 약 뿌려 약 뿌려 됐어 안녕 짠 짠 짠 오늘은 손에다 줘야겠네 네 그릇이 없네 남한건 어떡해요 놔두세요 우선 어디갔어 어 나왔다 야 있네 아 야 있네 아니야 야 어떻게 나온거야 우리 집에 갈래 야 있네 이 새끼 우리집이 이것도 안먹네 꼬리 좀 먹어 됐다 야 멀리 있어야 돼 우리집 같이 갈래 응 응 은지언니는 나도 가고자 응 나중에 갈거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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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아 아파 비타민 한가라도 먹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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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